수영장 미션 대결 오랜만에 돌아온 수영장 미션 대결! 수영장 미션 대결? 맞아! 이번엔 이겨주겠어! 나도 절대 지지 않겠다 어떻게 하는 건데? 이번 게임은 출발선에서 달려가서 놀이기구로 올라가 한 바퀴 돌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젤리를 짚고 수영장으로 들어가서 물속에서 젤리를 먹은 후 수영장 훌라워프를 통과한 뒤 물속에 있는 총을 집어서 타깃을 맞추면 성공! 오! 재밌겠는데? 누가 더 빨리 하는지야? 어! 먼저 성공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좋아! 이기면 뭔데? 이기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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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긴 사람은 비눗방울총 갖고 놀 수 있고 신사람은 물총 10초 동안 막기 하하하하 그래그래 알겠어 캬캬캬 그럼 지금부터 숨 막히는 수영장 대결 속으로 추미추미추미추미 시작! 아! 뭐야! 벌써 시작이야? 아! 내가 시작이라고 얘기했잖아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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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아! 벌써 저기까지 갔어! 쉽지 않지! 캬캬캬! 아! 물속에 먼저 들어가면 안 돼! 내가 먼저야! 으아! 으아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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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래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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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안 해도 돼? 나 아까 준비 운동했지 대결하기 전에 스트레칭 엄청 열심히 했는데? 뭐야! 먼저 대결하자 그려놓고 먼저 준비 운동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어 나도 빨리 해야지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야아! 우와! 나 물속에 젤지는거다! 하나 둘 셋 엑소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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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드디어 다 풀었다! 모키님들! 아무리 급해도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 꼭 해야 돼요! 어? 물총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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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타기 제가 오면 미션 성공! 오 대성공! 아 질렀네 이번엔 졌어 이번엔 내가 완전 이겼다 아 정말 지금 벌칙 받아? 나 물총 들고 있어 해라 해라 아 받아주마 준비 시작! 5 6 7 8 9 10 너무 웃겨 벌칙 끝! 나의 승리자! 승리자에는 멋진 이벤트가 있죠 비눗방울 이벤트? 아 재밌겠다 캐캐캐 와 신나 비눗방울 와 수영장이 위에서 비눗방울 맞으니까 너무 재미나 캐캐캐 버블 파트다 와 신났다 캐캐캐 좋아 오늘도 신나게 배엄자 대결 미션하기 대성공!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사나다 캐캐캐스터